컴백 현장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지금 나왔어요. 시작했어요. 한여름에 쏟아지는 눈발. 사이다운 받상이죠. 타이틀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촬영장인데요. 이거 컨셉이 무제적으로 보여요. 끝까지 한 번도 멋있는 뮤직비디오가. 하지만 뮤직비디오 출연자는 쟁쟁합니다. 먼저 포미닛의 현아. 이어서 국민MC 유재석씨까지. 싸이씨의 인맥이 총동원됐습니다.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정장. 대체 뭘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. 싸이 특유의 유쾌한 음악이 흐르고. 슬슬 몸에 시동을 거는 싸이. 이때 등장은 팬스바이버 유재석. 유재석의 압구정 스타일 메뚜기 춤. 이 춤을 대체 어떻게 이깁니까. 승리의 키스를 날리고.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지려는 찰나. 빵 터진 싸이씨의 웃음. 문이 안 열려서 NG입니다. 본격적인 두 사람의 코믹 댄스 배틀. 멈출 줄 모르는 두 사람의 댄스 본능으로. 촬영장은 그야말로 웃음바다였는데요.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. 노홍철씨. 아 저는 그냥 형 응원하러 왔어요. 아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. 스탠리 좀 빠질게요. 예예예. 과연 그럴까요. 하지만 노홍철씨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. 바로 현장 투입. 하지만 국민 박취에게 너무 어려웠던 춤이었나요. 노홍철씨 특유의 저지의 댄스로 환상적인 그립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또 한 명이 까메어죠. 저예요. 오 16시에. 싸이씨에게 직접 춤을 배워봤습니다. 항상 독특한 댄스를 선보해왔던 싸이. 이번에는 말춤입니다. 말춤은 1980년대 후반. 미국의 바비브라운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춤이죠. 싸이씨 버전으로 재해석된 말춤. 하지만 제겐 너무 어렵네요. 뭐 하시는 거예요. 촬영 준비를 위해서 쓴 헬멧. 머리가 큰 게 아니라 헬멧이 작았고요. 역할은 당남반전 배달원입니다. 촬영 시작 후 제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웃음 참기. 싸이씨가 친절하게 연기 지도까지 해줬습니다.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진지하게 연기 모드 돌입. 이제 리듬까지 타는 여유 보이시죠? 저의 연기였다면.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야겠네요. 하지만 제가 출연한 장면은 노웅철씨에게 밀려서 편집됐습니다. 저 저질댄스를 어떻게 이깁니까? 잘 짰다 진짜. 급하게 잘 짰어. 계속 해보고. 계속 해보고. 걸리는 거 같다 이제 만드는 거죠 뭐. 뮤비 까메오뿐만 아니라 초호화 군단의 응원메시지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피처링이 화제됐죠. 일단 지드래곤 군이 참여를 하셨고. 그리고 윤도현 상대군도 참여를 하셨고. 성시경씨. 리썽 김진표씨도 참여를 하셨고. 정말 모으는 게 일도 아닌 분도 있었고. 사적으로 모으느라 애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. 저는 한 번 물면. 한 번 물리면. 그냥 가는 겁니다. 숱한 화제를 모으고 찾아온 컴백 당일. 무대에 서기 전 직접 준비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. 바로 싸이표 헤어스타일이죠. 2대8. 우리왕이 CG촌이 나오십니까?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.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천하에 싸이시고. 긴장을 조금 하는 것 같죠. 자 본방은 했지만 우리. 미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합시다. 세대중장 하나 둘 셋. 축제. 드디어 관객들이 기다리는 무대로 입장합니다.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. 저희 타이틀곡이 좀 너무 다소 착해지는 감이 있지 않나. 제 스스로가 대중들이 처음에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골때림과 어떤 양스러움이었는데. 12년 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댄스 가수로서 본연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. 팬들을 놀라게 할 싸이 스타일. 유쾌한 사고를 기대해봅니다. 새 앨범에 윤도연 씨도 피처링 하셨잖아요. 싸이 씨한테 어쩌다가 물리신 건가요? 리쌍의 썸데이라는 곡 피처링 했는데 발매되기 전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. 리쌍의 길 씨가 자랑을 한 거예요. 싸이 씨한테. 싸이 씨가 왜 리쌍만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느냐. 그래서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3일 후에 정확히 음원을 보냈습니다. 저에게. 결국에는 싸이의 어떤 질투로 시작된 거죠.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. 네.